아, 놀러 오셨다.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몰라요. 그냥 차 타고 왔어요. 뭐하러 왔죠? 알고 계시죠? 너무 잘한다. 우와, 카메라 뭐예요? 뭐야? 카메라? 우와, 우와. 엄청 빛이 되게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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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그렇지, 그렇지. 효과! 효과 이제. 자, 풀이 들어가자, 풀이. 와, 와. 가자! 가자! 야 망했다! 아 정우야 뭐하냐? 한턴이야! 한턴이야! 자 진호야 기타 내려놓고 너 살짝 나가자! 진호 기타 그냥 세워놓고 나가! 나가! 아 모양이 그래! 한턴이야! 지금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영상은 뭐예요? 이걸로 찍어요! 아 진짜야? 날씨야 참 좋다! 날씨야 정말 좋다! 날씨야! 날씨가 진짜 좋다! 좋다! 날씨! 이렇게 하면서 약간 망중하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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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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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씨 들어가자! 맨날 이제 왔어! 오! 오케이! 오케이! 어우! 좋아졌다! 저기 분위기 너무 좋죠? 잘 너무 잘 잡았죠? 그래! 자! 스틸을 내릴 거라는 거 염두에 두고 약간 포즈감도 있어야 돼! 오케이!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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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스틸! 너무 똑똑하며! 좋아 좋아 좋아! 스틸! 얼굴 각들! 어! 각들! 어! 각들! 시계 덮고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안 할 거 같아! 한 번 해보자! 해보자! 우와! 신기해요! 다시 봐! 좋다! 어! 찬성이 원래 앉아있던 자리 있지? 아까 단독차 10초에 그리고 그리고 준수랑 저기 뭐야 찬성이랑 투자 싶은 걸 크게는 잠깐 추면 되고 아우 둘이 어색하고 좋아 살 잡아 살 내가 얘기한지 이렇게 해서 몸 멈춰야 돼 돌려! 돌려서 먹어 이제 카메라 앵글 바뀔 거야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 어? 글로버 하나 더 없나? 너는 안 아파? 조금 배고파 어! 오! 됐어 제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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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럴 때, 저한테는 비자생활을 하고 있어. 달아? 달지. 달지. 아직 썰어판금데. 달지 안쎄걸 거라 그랬잖아. 그치. 아이돌들 아니야. 다 뉴스면조가 없는 거구나? 저건 없었는지 모르겠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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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면조가 없는지 섭년 됐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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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게 아이돌 아니에요. 이제 저게 아이돌 아니에요. 야. 갈까요? 그래. 자! 네, 따라幹게. 자, 우리 형아. 들어와. 에이! 아,왔어,왔어,왔어. 야, 와, 좀. 끝까지 발신하다보니. 아뇨. 어? 안올린 소수 올리지 말자! 그러니깐 형네 나갔다 야 야 내가 오늘 맘껏 더 먹어 두 놈 머리 예쁘다 오늘 두 놈 머리 괜찮은 것 같아요 야 맘껏 먹어 내가 차려놨어 자아 아 또 내껀데 야 대박 이게 치킨이네 형 바꿔, 바꿔, 바꿔 어 2PM에 멤버 셀렉션 앨범 어 저희가 5년동안 해온 곡들을 이제 저희들이 뽑아서 여러분께 드려드리고 싶어서 재녹곡한 앨범에 작게 사진촬영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 뭔가 여섯 명의 왕자님과 밥을 먹는 야 내려가 내려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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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즐겨봅시다 행윤이부터 하하하 내가 편지 하나만 줘 봐라 어 일부 너무 맞잖아 준수 ok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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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애가 그걸 내 당신의 말 아 이렇게 해서 문수 형 사전을 태계성에서 ㅋㅋㅋㅋ 오케이 잘랐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잘해봐 네, 언론적으로 이제 주인수 하트 네, 잘 입었죠 언론적으로 주인수 하트 주인수 하트 오, 되게 울었어 울었어 오, 그 말이었어 왜 왔지? 컴온 오, 정석이도 울었어 제대로 웃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아팠어요 다시 한 번 얼굴과 대게만 그만 얘기하고 좀 부어줬지 부어줘 살 찍어야 돼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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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부 일어나봐 전부 일어나봐 호잔이에서 호재로 아팠어 태균이 다 가려 태균이 다 가려 태균이 안 좋아 태균이 안 좋아 태균이 안 좋아 오케이 난 일어나자고 하늘 두고 줘 왜 이런거 안 돼? 오케이 건배 건배 오케이 건배 마셔 네 많이 안 좋아 오케이 좋다 야, 이거 봤어? 컷 너무 떫은 거야 실망이야 형은 그걸로 4일동안 한 식단이 날라간 거야 형,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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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와인을 먹으니 너무 좋네요 잠이 갇혀요, 여러분 잠이 갇혀요, 여러분 잠이 갇혀요, 여러분 잠이 갇혀요,ろう Joan 잠이 갇혀요, 내용에 안 돼 ис간에다